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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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하려고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 더 하려고 이거 어려워가지고 내 딸 춘향임 그릴 째 내 딸 춘향임 그릴 째 월청명야 삼경 월청명야 삼경 월청명야 삼경 월청명야 삼경 월청명야 삼경 창전을 두드건달 한아둘 창전을 두드든달 창전을 두드든달 왼청 왼청 하가 발가 왼천 하가 발가 첩첩 수심이 어리여 가군 생각이 간절 거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군 생각이 간절 시작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견 화개상에 하나 둘 초당견 화개상에 담배 피워 입에 물고 담배 피워 입에 물고 이리 저리 건 일담 이리 저리 건 일담 내가 됐어 거기 풀꽃 같은 시름 상상 풀꽃 같은 시름 상상 심중 개월 강라면 하나 둘 심중 개월 강라면 손들어 둔 물 씻고 손들어 둔 물 씻고 풍력을 가리키며 하나 둘 풍력을 가리키며 한양계신 한양계신 우리 낭군 우리 낭군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내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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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구멍에 아름니멀케이자 미년을 꼬여 물듣고 미년을 꼬여 물듣고 영 이별이 되려나 영 이별이 되려나 아주 희꼬여 영 이별 일자수수가 통절하면 긴 한숨피 눈부른 긴 한숨피 눈부른 장클런 애원이라 장클런 애원이라 장클런 애원이라 장클런 애원이라 그치 그렇게 하세요 내가 불러줄게요 그래도 거기까지 해 줘야지 조금 이제 또 안 되는 데는 내가 조금 더 한 번 이렇게 어 저기 왜 어 그렇게 할게 지금 할까요 스탠바이 레디 내 딸 춘향 사랑 얼째 잠시도 돋지 않고 주야하 장천 어루다 말 날 경으 가실 때는 두곡 떼어 버리시니 양녀 천만산들 가는 춘풍을 잡음에 낙화 후 녹여비 된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 억같은 화용신푸덕 장춘절로 누르고 홍안이 백수되면 시고시옵부제내라 다시 젊지 못하느니 내 딸 춘향임 그릴째 월청명 야삼경 창전 두드건달 왼천 왼천 어리여 가군 생각이 간절 초당전 화개상에 담배 입어 입에 물고 이리 저 어린 거닐다 불꽃같은 시름상사 심중에 왈칵 나면 손 들어 허둔 물 씻고 풍력을 가리키며 한양 깨신 한양 깨신 우리 낭군 날과 같이 그립던가 내 사랑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디 뭘 괴나 니년어 꼬염을 듣고 영 이별이 되려나 아주 잊고여 영 잊어 일자소서가 터로건 저라면 긴 한숨 피는 불은 창 끓는 내 원이라 방으로 뛰어 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벽만 안고 돌아 누워 두야 끌 끌 끌을 제 속에 울어가 헐 헐 헐 병이 아니고 무엇이오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여도 지름 상사 깊이 틈 병 대내 고치듯 묻어 고 온통이 죽게 되면 칠십당 년 늘 온전히 달 죽이고 사위 잃고 지리산 칼 까마귀 갯 발물어 던진듯이 혈혈단신이 내 몸이 띠르르 지어 오리까 이왕 이왕에 가실테면 춘양이 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양단이 까지 마저 죽여 삼 싱구 아주 죽여 땅에 못 고 가면 같지 살려 두고 고건은 못 가리다 양반 자세 오고 몇 사람 실세를 방 치려 고 마 오 헌바 하고 그리 마 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거를 한 번만 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이걸 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한 번을 다시 또 배울 거예요 요거는 다른 것보다 더 어려워서 그리고 우리 두 자매님도 염려하시지 마셔 약간 미숙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요거를 바로 요거는 한 번 더 스캔할 거니까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너무 나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도 잘 되는데 한 번 스캔하면 더 잘 돼 이제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그치 자기가 그래봐야 퇴기 저기지 그 양반의 서슬퍼런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마오 마오 그리 마오 너무 그리하지 말라고 양반의 자세하고 그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망쳐놓냐고 그러면서 울잖아 힘이 없어 이런 말로 뺏기 못하잖아 슬퍼 당연히 오는데 처음에는 막 싸놨고 그러지만 뒤로 갈수록 슬프고 이상하니 매력있더라고 요것이 그러세요? 어 처음에는 길고 이렇게 뻣뻣더니 재미없어 근데 뒤로 갈수록 슬픈 거야 그렇죠 응 설득 당하신 거예요? 나는 춘영 엄마한테 설득 당했어 설득 당해 설득 당해 아이 큰일 날 싸낙갱이 했다가 싸낙갱이가 하하하하 힘없이 무너져 내려 한 번 더 해볼까 네 오늘 배운댕 아 가시죠 한 번만 더요 이왕 그럼 함께 함께 불러요 같이 함께 같이 불러봐 되든 안되든 어디서부터요 내 딸 춘영 inseg 그래야 재미잉이 내 딸 춘향 사랑을 째 내 딸 춘향 사랑을 째 잠시도 놓지 않고 주야 장천 어루다 말켜 가실 때는 부엌 떼어버리신 일 양류 천만산들 하는 춘풍을 잡으메 낙과 후 녹여비텐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옥 같은 화룡신 푸득 장춘절로 늙어 홍안이 백수되면 시오시오 부재내라 다시 젊지 못하느니 내 딸 춘향임 그릴째 월척명 야산명 장전 어루도 적은 달 왠천 하다 밝아 척척 수십 미월이여 가구헌 생각이 간절 초당정 화개상에 담배 피워 입에 물고 이리 저리 거닐가 불꽃 같은 시름상상 심중개월 강나면 손들어둔 물 씻고 풍력을 가르키며 한양계신 우리 남군 날과 같이 그립든가 내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 홀케있나 미녀는 꼬여 물 듣고 영 이별이 되려나 아주 잊꼬여 영이자 일자 수수가 좋은 저러면 긴 한숨 피 눈부른 창 끌어 건네 원이라 거기가 긴 한숨 피 눈부른 창 끌어 건네 원이라 그니까 피 눈부른 올른 자리에 르 무른 창 금이야 무른 창 끌어 건네 원이라 창 끌어 건네 원이라 긴 한숨 피 눈부른 창 끌어 건네 원이라 장도 그렇게 떨어요? 그래 거기서부터 떨어 아이고 끌어 거기 떨어야지 무른 창 끌이야 무른 창 끌 그가 아니라고 창 끌 미리 떨어져서 거기서 떨어야지 비 눈부른 창 끌 끌 세음으로 내려와 창 끌 끌 끌 끌 끌 PCs 중요해 거기서는 금이 자주 중요해 비는 물은 금은, 거기가 장이야 장, 장, 끌, 다시 또 내려와 끌, 끌과 끌은, 자주 금이 제일 중요해 그것을 찾아야 돼 거기서 막 거기서 흔들어 대는 거야 이건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하면서 막 흔들어 대는 거야 그게 물은, 장, 끌, 끌, 끌 그 음에서만 막 찾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런 음이 30년 후에 배우는 말하자면 최후의 명창들이 배워서 하는 그런 목인 거야 그런 목이 그렇게 쉽지 않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게 어려운 거야 같은 음에서 막 넣으면서 만드는 게 위로 갔다 밑으로 갔다 꺾어 내리는 것은 천하에 쉬워 그런 건 1년 만 봐도 다 해 그지만 요런 건 쉽지 않아 그런 것을 잘하는 것이 이제 고단위 정말 이제 끝판왕인 거야 거기가 끝판왕 명창에 왜 w와이 피눈물 은 하고 장 하고ена 같은 음이에요 다? 같아야 돼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지 피눈물 은 장 올라가지 장 끌 Olhaną 그거 그 자리로 으'lll은 애원이라 애원이라 또 떨어져 그러니까 왜 사람을 끓이잖아 끓이는 것은 그렇게 끓여야 그게 괴로운 거야 그렇지? 그냥 으긋으긋하니 그렇게 장 끓느냐 위로가서 밑으로가서 떨어지면 아무 긴장감이 없어 사람이 애간장 끓을 때 긴장하잖아 그렇게 거기서 쥐어짜는 거야 그게 그럼 먹이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이런 것을 휘리릭 뻥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무슨 다른 목인 줄 알아 그리고 음을 못 잡어 사람들이 다른 목인 줄 알고 근데 이거 귀가 적은 사람들이 그 음을 잡아내는 거야 악보로 표기할 때 그 음이 되면 사이음이 되는 거예요? 사이음 아니요 그냥 그 음이야 물은 장 끓는 애원이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하면 겁나게 우리 자매님이랑 우리 부원장님이랑 잘할 게야 내가 믿어 우리 응만 씨도 잘할 거고 우리가 정말orno 장 끓ل 장 끓는 음 많이 좋아졌다 자꾸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하면 안되고 그 중간음에서 막 개겨, 중간음에서 막 개겨야 돼 그 음은 막 개기는 음이잖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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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